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출범 1년을 맞은 민선 8기 당진 시정 운영 성과와 향후 풀어가야 할 과제를 점검해 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성환 당진 시장 나오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선 8기 당진시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네 그동안 좀 돌아보시면 어떨까 궁금한데요. 먼저 지역 내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1년 동안 제가 약속을 취임할 때 발로 뛰는 시장이 된다고 했어요. 네 1년 동안 발로 뛰어봤고요. 그 중에 변화가 된 게 이제 인허가예요. 인허가가 당진이 안 돼서 수도권에서 당진하면 가지 마라. 이런 인식이 많았었어요. 인허가 안 돼서. 그래서 인허가를 어떻게 시스템을 개선해서 할 거냐. 그래서 허가과를 폐지를 해서 인허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을 봤어요. 그래서 현재 1년이 지난 다음에 인허가가 3배 내지 4배가 빨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 인식이 많이 바뀌었죠. 바뀌어서 당진에 이제 투자하는 기업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당진에 투자한 금액이 6조 4천억 정도 이제 투자가 됐죠. 그래서 이제 당진을 찾기 시작했고 그래서 인구가 이제 늘었고 또 정주의권 개선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다양한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변화 일단 인허가 시스템을 좀 개선을 해서 수도권으로부터의 그 당진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꿨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고 그에 따른 인구 이제 유입이라든지 정주의권 개선 효과를 좀 집어주셨는데 그러면 혹시 지난 1년 동안 가장 잘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잘한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투자 유치를 제일 많이 했고 충남 투자 유치 금액의 50% 이상을 당진에서 하고 있어요. 그만큼 충남에서는 독보적으로 우리가 투자 유치를 하고 있고 또 전국에서도 아 당진 하면 이제 투자가 들어오고 있고 지금 대기 중인 것도 이제 금액이 크고 그렇게 이제 투자 유치가 됐고 인구가 10년 동안 계속 줄었어요. 줄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인구가 늘기 시작했고 금년도도 6월 말까지 주문국상 인구 늘은 게 1,000명 정도 늘었어요. 그만큼 타 지역에서 보는 당진이 시각이 바뀌었다. 그런 게 이제 자랑할 만하지. 다시 한 번 또 강조하신 게 일단 인허가 부분 이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투자 유치를 한 부분을 가장 잘한 얘기다 이렇게 꼽아주셨는데 지금 재찬 말씀하시는 이 인허가 부분을 법정 처리 기간이 지금 30일인데 얼마나 단축을 한 건가요? 산림 인허가가 이제 한 달이거든요. 한 달인데 지금 인허가 하는 평균 일수가 5.21 정도 돼서 엄청나게 인허가 빠르고 예전에는 130건 정도 누적 건수가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0건 정도로 줄었죠. 들어오면 바로 인허가를 직원들이 해주고 있죠. 직원들이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취임 후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 유치, 기업 유치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계신데 혹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제일 중점 두는 부분이 이제 투자 유치, 기업 유치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6조 4천억을 투자 유치를 했어요. 당일에 대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뭐 LG화학이라든지 삼성물산 HDC, 또 현대 엔지니어링, 포스코 인터내셔널, LX 인터내셔널 이런 대기업들이 이제 당일에 계속 들어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기업이 하나가 들어오면 거기에 딸린 기업들도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추세로 가면 이제 엄청난 투자지가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당진이 전국에서 제일 발전하는 도시로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사실 또 다양한 문화나 교육 인프라 등 정지요건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그 당진에 직장을 다니면서 위지에 주민등록을 둔 인원이 만 6천 명 정도 돼요. 네. 그 만 6천 명이 이제 당진에 직장을 다니면서 위지에 주민등록을 뒀는데 인구를 치면 한 3만 명 정도 되죠. 그런데 그분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네. 세한대학교를 시켜서 천명 표본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왜 당진에서 안 살고 외지에서 사냐. 그랬더니 정지요건이 안 좋아서 외지에서 산다. 이거예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 의료, 문화 이런 그런 서비스가 찍다는 얘기죠. 미흡하다. 네. 그래서 이제 교육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교육, 국제와 특구로 지정을 받았어요. 네. 교육, 국제와 특구로 지정받아서 뭐 자사고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또 국제 이런 교육도 선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 혁신지구로 이제 지정을 받았고 네. 고등직업교육 또 거점직으로도 지정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교육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우리가 세 가지가 지정을 받아서 교육 쪽에는 그쪽으로 투자를 하고 또 의료 쪽에도 이제 작년에 종합병원에 이제 심혈관 센터를 개설을 시켜서 네. 예전 같으면 뭐 인천, 서울, 천안으로 가던 거를 여기서 뭐 신근경색 환자도 바로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시스템을 갖췄고. 네. 또 소아 청소년과 야간 진료가 없어가지고 밤에 응급 아이들이 아프면 천안 등 외지로 갔는데 네. 지금 4월 1일부터 소아 청소년 야간 응급센터를 종합병원에 개설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하루에 25명에서 휴일은 35명 진료를 받고 있어서 상당히 효과가 좋고 네. 또 성모병원도 수청 2주구에 우리가 계약을 해서 기존 병원을 사고 또 성모병원이 조화보고 계약을 했어요. 네. 그래서 내후년도에 이제 계속 계획으로 현재 종합병원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정주 여권 개선을 위해서 이제 공원도 이번에 호수공원도 지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추진하고 있고 남부 지역에도 이제 연호방죽이라고 있어요. 네. 연호방죽도 이제 사계절 정원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네. 또 심평증 외에 우봉제 저수지도 또 240억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거기도 호수공원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듯 시민들이 정주 여권을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아 야간 응급 진료센터를 개설을 했는데 네. 이 부분도 좀 눈에 띕니다. 지금 후기를 살짝 보면 대기시간이 30분 이내인데 또 필요한 분들이 무려 2천여 명이 넘게 이용을 하셨다고 했는데 실제 어떤가요? 만족도가? 지금 평일에는 25명 정도 진료를 받고 있고 또 휴일에는 35명 정도 진료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80% 이상이 상당히 좋다. 왜냐하면 야간에 애가 아프면 예전에는 천안이나 이런 데로 다녔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해소가 되니까 서비스가 더 좋아진 거죠. 정주 여권 개선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병원이 종합병원이지만 이번에 이제 성모병원도 우리가 계약해서 돈도 지급했고 성모병원에서도 종합병원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 서비스가 한층 더 시민들한테 좋은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목할 부분이 대덕동으로 결정된 호수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사실 지역사회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조금 엇갈리는 상황이기도 한데 앞으로 좀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뭐 별 소문이 다 났었죠. 세계지구를 압축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엊그제 이제 결정이 됐잖아요. 결정이 되니까 이제 뭐 다 그런 우려 어느 게 싹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획은 이제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거예요. 개최해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묶고 또 8월 달에는 우리가 이제 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신청을 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이제 허가구역 제한구역으로 묶고 그 다음에는 도시계획지구를 지정을 해서 이제 어떻게 이 구역 범위를 확실히 정해서 이제 우리가 이 용도를 지정해서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도비도와 난지섬 또 그리고 행담도 개발 추진계획을 공헌했습니다. 민자유치를 통한 관광 인프라 조성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도 좀 예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상당히 어렵게 가고 있어요. 도비도 난지도는 이제 제가 작년에 취임하고서 바로 서울 다니면서 이제 대기업 만나서 한번 투자를 하십시오. 계속 홍보를 했죠. 홍보를 해서 1월 달에 투자 양사가 들어왔어요. 실제적인 1조 5천억 정도 이제 투자가 되는데 사실상 농어촌 공사에서 잘 안 돼요. 제가 농림부 가서 다 면담하고 이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오케이 받고 농어촌 공사 사장도 만났어요. 만나서 저장하고 오케이 됐는데 실무 직원들이 이제 무슨 법이 어떻다, 규정이 어떻다 이걸 따지는 거예요. 우리 투자 유치과 직원들이 수도 없이 다녔어. 수도 없이 다니고 이제 협의도 하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냐 감사원에 유권 의뢰를 허기로 했어요. 그 해석에 따라서 이제 의견이 우리하고 틀리니까 감사원에 유권해서 의뢰를 해서 일안, 이안 해서 그 의견 나오는 대로 이제 결정을 해서 우리가 해야죠. 그게 의견이 잘 나와야 우리가 추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을 지금 기다리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 행담도 같은 경우는 민간 투자 발굴을 위해서 또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구상을 또 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그 행담도는 그것도 이제 작년도에 이제 취임하면서 바로 주인이 두 군데요, 행담도는. 자녀 개발 부지가 한 6만 6천평 정도 돼요. 네. 근데 거기 토지주는 이제 도롱사 개발 권한은 행담도 개발 주식회사 두 개가 있어요. 양쪽을 다 만났죠, 제가. 만나서 다 오케이 받았고 시에서 하자는 대로 하겠다. 그래서 그 자료를 대기업에 줬어요. 네. 대기업에 주어서 분석점이 있다고 옛날에 통보가 왔어요. 한 두 달 전에 네. 면적이 찍어서 이 PC 분석에서 효과가 안 나온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하나 가지고는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친수공간 의회에서 의결 받았잖아요. 네. 12만평. 그래서 행담도 친수공간 12만평 하고 같이 개발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네. 이번에 이제 용역비를 1억 5천을 세웠어요. 사큐천까지 해양관광벨트를 어떻게 개발할 거냐. 그게 이제 같이 민자유치하고 같이 가야죠. 네. 그래서 민자유치는 계속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양쪽 서울 한 달 전에 서울 가서 한 개 이제 회사를 만나서 협의를 했고 네. 다른 회사하고도 협의하고 있어요. 잘 되면 그쪽도 민자유치해서 개발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당진의 경우 도시와 또 농촌 지역의 인구 격차가 커지는 실종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농어촌 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또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공모해서 한 게 두 가지 큰 게 있어요. 그게 하나가 이제 농촌 공간 정비 사업. 네. 심평에 이제 대규모 축사가 있어요. 거살리 도시 바로 옆에 그래서 그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한 20년 이상 민원이 발생하고 해결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응모를 해서 그게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건축주하고 협의가 끝났고 올해부터 이제 우리가 예산이 배정돼서 설계라고 내년부터 이제 보상을 주고 해서 거기를 새로운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에요. 그런 게 있고 또 농촌협약 사업이라고 우리가 하거든요. 그것도 300억짜리 공모에 당선돼서 농촌협약 사업도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 우리가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농촌도 국비 받아서 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된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보면요. 현대제철이 2021년에는 전국 12위였습니다. 지난해 전국 3위 당진화력은 10위를 기록했는데요. 보다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당진이 네. 그 온실가스 배출량 전국 11%를 처음 했었어요. 당진화력, 현대제철이 예전에는 7,400만 톤까지 탄소가 배출됐는데 지금 6,000만 톤 이하로 좀 떨어졌어요. 그래도 배출량이 무지에 많죠. 충남은 뭐 발전소도 많으니까 충남이 전국 최고고 그래서 연료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당진화력이나 현대제철이 유연탄, 석탄을 쓰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그래서 연료 전환을 하려고 우리가 하는 게 이제 수소 쪽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당진이 수소 도시로 지정받아서 회의를 지금 3번을 했고 네. 또 전국 최초로 수소 암모니아 뿌드도 1조 5천억 정도 민간 사업자가 투자해서 하고 있고 네. 또 탄소 포집 센터도 우리가 지정받았고 또 수소 관련 회사를 계속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또 이번에 합덕 순성 그린 컴플렉스의 100만평 추진하거든요. 네. 그 회사에서 전국 최초로 탄소 포집관을 매설을 해요. 그래서 전국 최초로 회사에서 나오는 탄소까지 포집해서 처리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더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이제 제가 후보 때라든지 취임할 때 발로 뛰는 시장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발로 뛰어봤고 앞으로도 시민과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발로 뛰는 시장이 되겠다고 시민들한테 약속 이행을 해야죠. 그렇게 앞으로도 발로 뛰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1500명 직원들하고 전국에서 제일 발전하는 도시로 만들려고 발로 뛰겠습니다. 네. 발로 뛰는 당진시장인 그리고 당진시를 통해서 우리 시민 모두가 살고 싶은 명품 도시로 거듭나기를 저희 충남 방송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욱 발전하는 당진시를 위해서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도 당진시장에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fairly 사랑기 위해 맑이 김제네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